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49편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득위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아멘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드렸던 예배들 중에 어느 분들로부터는 목사님 잊지 못할 예배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무려 다섯 번 들었는데 무슨 예배였기 때문에 잊지 못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설교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좋아서 혹은 예배 가운데 진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잊지 못할 예배의 다섯 번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장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족들이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매장하는 것 혹은 화장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 가족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동물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 오직 사람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돌아가면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정사진 준비하죠 목회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 날짜에 대한 얘기 조사, 주모사, 조가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두려움과 사람의 유한함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경혜감을 느끼게 합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작년에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제 막내 동생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막내 동생의 옷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우리 막내 동생이 양복 바지를 걸어놓는데 일반적으로 양복 바지는 바지걸이의 후크를 벨트 있는 곳에 이렇게 집어서 걸어놓잖아요 제 동생은 그 거꾸로 바지 밑단에 후크를 집어서 거꾸로 걸어놓은 양복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견디지 못한 슬픔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울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양복을 그렇게 걸어놓으셨거든요 저희가 자라나면서 아버지한테 아빠 왜 양복을 거꾸로 걸어놓으세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양복은 이 위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거꾸로 걸어놓으면 주름이 더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렸던 그 동생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막내 동생이 양복을 그렇게 거꾸로 걸어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소환되어졌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이 땅 가운데 이야기로 남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24시간씩 주어지는데 이 시간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의 마지막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거 좋은 거예요 매일 죽는 거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삶이 긴장되고 힘들겠고 피곤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뒤에 남은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질까요? 그것은 다름아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0편 49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그의 신분이 귀하건 안 귀하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죽음은 무백성 세상의 거민 천하거나 귀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 다 들어야 되는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는 마치 죽음이 자신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듯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안 죽습니까? 한스 할터라고 하는 분이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잖아요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더군다나 추천하는 분이 이해인 수녀님이셔서 잔뜩 기대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 했던 말들을 다 모아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잘 아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을 했던 줄리아드 시저가 그가 권력이 점점 더 강성해지자 로마의 의원들이 저 시저가 더 이상 힘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암살을 계획하잖아요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회의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칼로 32번을 찔렀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시저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쭉 보다가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 브루투스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의 저항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브루투스 너마저 그리고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저의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의 마지막 말도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음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죽음 후를 보장되어질 때 갖는 이야기인데 다윈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지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을 일일까 그가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다윈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론대로라고 한다면 뭐 아메바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다윈의 인생대로라면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져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살지 않고요 환생, 유뇌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분이죠 신은 죽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의 철학책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유는 인간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종교는 인간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 신이 되라 초인사상 주인이 되라고 외쳤고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면제부의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선 살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후에도 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영생을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말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양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방치하는 목자가 나옵니다 14절이에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탓을 이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목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 그 목자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목자는 그렇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한다면 그래 너 잘났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 네 판단이 옳아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면 그래 네가 제일 옳은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 너는 적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인생 뭐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이 사망이라는 목자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이 양을 자신이 원하는 우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가리켜 오늘 말씀 14절은 수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모여서는 그 부자가 했던 좋은 일들 그가 부자가 되는 과정들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부자가 남긴 저 재산들 자식들이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싸울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어제 보면 10절에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만 그 재산이 그렇게 다른 사람 자식들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갈까요? 제가 부에나파 시옵마켓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교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교인이 이 건너편에 있는 그 어느 커피점에 가서 붕어빵을 먹지 않고서는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가서 붕어빵을 먹게 돼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붕어빵과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놀랍게 우리 테이블 말고는 모두 다 여자예요 모두 다 여자 어디서 골프 치시고 오신 여자분들 개모임하고 오신 여자분들 아이들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시간 남는 학부모들 아주머니들 할머지들 모두 다 여자 그리고 가끔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남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건 못 살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반적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늘 일반적인 정말 이 땅에 남자로 사는 거 진짜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분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김현진 씨 죽으면 누가 보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준비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많이 벌어 자녀들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혹시나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유일한 시간 한 번의 인생을 함부로 막 살다가 그것 가면 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0편 49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잘못해서 가난한 집 아들을 죽였습니다 분명한 산인인데 부잣집이 가난한 집에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그 자식이 당신들한테 이런 선물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 갖고 집도 좀 잘 살라고 대신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가난한 집 부모가 그 부잣집 아들의 죄를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법원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속전, 호페르 그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에는 범죄한 사람을 미리 돈을 주고 빼내는 제도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 보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에 많이 들었던 보석금이 있잖아요 천사보석금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지라 뇌물을 줘도 죄 있는 사람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은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것도 돈만 많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근집으로 가는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이 내가 때때마다 계획을 잡아서 여행 가는 것도 내가 돈만 있으면 그리고 자식의 죄를 지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의 죄를 무마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죽은 만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은 영혼의 구원 만큼은 그 돈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재판을 기피할 수도 있고 굳이 재판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만을 보낼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목사님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웅성거리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고 다투니? 그러자 한 아이가 저희가 누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끼리 내기해서 1등한 아이에게 우리의 딱지를 다 몰아서 주기로 했는데 누구와 거짓말이 가장 센 건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들어보시고 1등을 좀 정해 주세요 아이들이 고작 놀이하는 것이 거짓말 1등 하는 것을 내기를 하고 있으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거짓말은 정말로 나쁜 것이란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 목사님은 단 한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말하자 아이들이 갑자기 풀이 확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감동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아이가 거의 울 것 같은 눈빛으로 딱지를 목사님에게 주면서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1등이십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죽는 거예요 인국성 성교사님 돌아가시죠 김인철 죽지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두 지옥 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편을 쓴 사람은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15절에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끌고 가신다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외에는 15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빽빽하게 쌓여져 있는 그 구름처럼 멋구름같은 우리의 허물을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면 구름이 싹 거친 다음에 청명한 하늘이 보이듯이 죄는 앞이 안 보인 것처럼 가득 쌓여져 있는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다 코페르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앞에 사용되어져 있던 속전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믿어도 마음으로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나는 원래부터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모두 동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 있으세요? 이 말 다 동의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다음 말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 구속, 속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갑없이 은혜를 받았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라고 하는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1달러도 저에게 보내주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버지 만날 것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두 손에 무엇을 쥐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등 뒤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손에는 무엇을 쥐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들에게 다 같이 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것 그곳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까 두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도 글로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공로 없어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그 밤 아시는 주님 나의 갈 그 밤 아시는 주님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죽게 기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저 여기 있으니 큰 교류를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이들 모든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전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를 연결하시지요 모든 구다시는 주님 나를 나의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그대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마음을 연결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맙습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마음을 연결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1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꽃헌금 드리는 우리 이서영 권사님 이영실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 혜정자매 우리 지호 지훈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박해한영 집사님 생일 맞이해서 꽃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미국 회사에서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현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현욱이 하나님 이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현욱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영키 권사님 생일 맞이합니다 몸이 약하십니다 그러나 내 몸에 무엇이 있든지 내 몸에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남겼으니 다른 것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에게 장르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다은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